안녕하세요. 쫄방비디오입니다. 제가 기존에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색칠을 많이 했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게 이 아크릴 마카를 이용해서 캐릭터 피규어를 색칠해 주려고 해요. 아크릴 마카는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심심 피규어를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크릴 마카는 지금 모든 것일에 더욱 안주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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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